오늘 누이 보내드리겠습니다. 손 좀 부르시고 박수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무대의 무력이니까요.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 남은 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어느 분이 박수 안 치시는지 한번 제가 볼 거예요. 우리의 친구가 사랑스러운 놀이가 있어요. 거면 볼수록 매력이 높지는 제일 저렴한 분 우리의 친구가 사랑스러운 놀이가 있어요. 우리의 친구가 사랑스런한 은 다행히 가슴의 능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도 네 지금 행복하시죠 네 손발의로 올려서 박수 시작 다행히 가슴의 능력한 마음은 언제나 내게 너로 멈추냐 사랑스러운 우리가 있어야 범연 멈추러 매일 안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놈 다행히 가슴의 능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스러운 내게 가슴의 능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스러운 다행히 가슴의 능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 사랑스러운 담인